단거 좋아하나요? 허이! 난 아닌데 와우 대단히 초키초키하죠? 이 친구가 가나 크런키 가나 크리미 가나 크림치즈입니다 제가 단 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공복이기 때문에 뭐든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뿌 뿌 그나마 좀 덜 달아 보이는 가나 크림치즈 안쪽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들어있습니다 빵도 크리스피답게 촉촉합니다 다음은 가나 크리미 초콜릿 위에 견과류가 도너츠 위에 초콜릿도 약간 두껍게 깔려있는데 안에 초코 크림스 이름답게 정말 초코 매니아다 이 친구가 가나 크런키입니다 오돌토돌합니다 두 친구는 1500원인데 얘만 1800원입니다 300원 비슷한 친구 실력 좀 보자 와 얘 실력 좋은데요? 땅콩이 박혀있는데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카라멜이 들어가 있어서 단맛도 조금 다른 단맛이에요 초콜릿에 카라멜의 맛 엄청나네요 오케이 그래서 크리스피 초코메니아 3종의 평가는 슈가 파우더에 카라멜에 초콜릿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진짜 그게 제일 장점이에요 크림이가 제일 초키초키했어요 겉에 발린 초코도 두툼하고 안에 크림도 꾸득하게 들어가지고 초코가 막 입에 꾸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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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북 하 하 그 했